지난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과 부실 시공 등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도명과 컴퓨터 파일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 보조기둥 10개에 볼트 4개 중 2개씩만 설치된 사실을 살펴보고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25일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집중 감식을 벌인 데 이어 26일에도 국과수, 한국강구조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습니다.